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정치권 상황이 하도 어지러워서 별로 언급되지 않았던 이슈 중에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열받아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조희원 교육감의 초등학교 농어촌 유학 준의무화 추진 정책인데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 측에서 초등학생 5세 입학 이슈를 던져가지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심란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조희원의 초등학교 농어촌 유학 준의무화 이야기가 나오자 이거 역시도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얼마 전에 조희원 교육감의 인터뷰가 하나 논란이 되었는데 조희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서울의 초등학생이 한 학기 정도를 농촌이나 어촌 산촌으로 유학을 다녀올 수 있도록 준의무화하고 싶어하는 이런 바람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가속화하고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을 하려면 어릴 때부터 생태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면서 농사노촌 유학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생태의 가치를 가르치고 꾸준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생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조희원은 자신이 실제로 이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해당 프로그램을 추진했을 때 2, 30명 정도면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학기에 81명으로 시작을 해서 세 번째 학기인 1학기에는 223명이 신청을 했고 또 그 중에서 올해 신청자 중에 60%가 연장을 한 학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정도면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도시 아이들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크고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시골에서 흙을 밟으며 생활을 하면 이것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양한 지역의 특화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를테면 지방에 사는 예술가와 연계해가지고 음악이나 미술, 문학 등을 배울 수 있고 또 어촌은 해양, 산초는 아토피 치료라든가 고흥나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주 특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고려 중이고 아울러서 참여 학생이 늘어나고 정책이 장기간 유지가 된다면 지방 소멸의 문제도 새로운 차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조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을 보고 있으면 몇 가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 의원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반응이 좋으면 그리고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으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하고 싶은 사람만 계속하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의무 안에 준 의무 안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별로 관심도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에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조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게 애들이 농어촌 생활을 해보면 애들 정서에도 좋고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모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하면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럼 애들은 도대체 누가 케어를 하는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애들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냥 따로 보내가지고 농어촌 생활을 하라고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연히 부모라든가 애들을 돌봐줄 사람이 동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안 그래도 지금 서울에서도 맞벌이 부부라든가 딱히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그냥 서울에서 학교 보내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농어촌에 보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으로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애들이 가가지고 농어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초등학생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생태계 감수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생겨날까 상당히 좀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리고 또 국가 차원에서 아이들을 생태 시민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교육 디렉션을 제시해가지고 한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 체험을 안 시켜줍니까? 조희연의 논리대로라면 농어촌이나 산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도시 생활이 어떨까 이런 게 궁금할 것이고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도시 감수성을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한 탁상공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희연이 이 이야기를 꺼냈다가 욕을 지금 뒤지게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내로남불의 극치이기 때문인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희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두 아들이 둘 다 외고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아들들은 다 엘리트 코스를 키워놓고 남의 자식들은 농촌을 보내자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별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조희연은 이거 말고도 자기 자식들은 외고 보내놓고 자사고 폐지나 외고 폐지 뭐 이런 걸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더욱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조희연 같은 인간들이 정치권에도 누가 있나 살펴보면 당연히 조국이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조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외고라든가 입시 명문학교 기능을 앞장서서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자식들은 절대로 가재붕어 개구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외고를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유시민 역시도 외고를 없애야 된다라고 아주 난리를 쳤지만 정작 자기 딸도 외고를 낳았고 내로남불이야 비판이 쏟아지니까 내 딸을 외고 보내보니까 없애는 게 맞다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해가지고 비판이라는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 외에도 좌파전형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미국을 비판을 하고 입시 제도를 비판을 하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전부 다 자기 자식들은 미국이라든가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명문대를 보내고 자기들이 그렇게 욕을 했었던 그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아무튼 학부모님들 역시도 조희연의 초등생 농어촌 유학 구상에 대해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라면서 반발이 쏟아졌고 한 학부모님은 정책의 취지라든가 추진 의도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초등학생 때는 교육만큼이라든가 부모의 양육이 중요하다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정책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런 부모들의 처지를 왜 반영하지 않는 것인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그 외에도 온라인 맘카페라든가 커뮤니티 등기에서는 자기 아들들을 둘 다 외고로 보내고 생태적인 가치를 외치고 있는 게 어이가 없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을 뽑은 이들의 자녀만 추진하라 등의 이런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희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상한 게 이 사람은 교육감을 하면서 진짜로 말 같지도 않은 정책이라든가 거지 같은 소리만 쏟아내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연임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확실하게 좀 단일화를 해가지고 조희연을 나갈 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게 진짜 아쉽다라는 생각이 되며 그리고 지금 분위기도 좀 희한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얼마 전에 5세 입학이라든가 외고 폐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시에도 정책을 확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의견 수렴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학부모 단체라든가 시민단체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윤 정권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고 결국은 박순애까지도 사퇴하게 되었는데 조희연의 이런 헛소리에는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조용한 것이 지난번에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을 반발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적인 조미료가 상당히 좀 처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정책을 만일에 추진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고 굉장히 설있게 한번 질른 얘기라고 생각이 되면 조희연도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게 지금 의무화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력 권고 정도이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뒤로 뺐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간을 보다가 어느 순간에 훅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가 한번 나왔을 때 확실하게 잘라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여러가지 의견들을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행 교육 과정만 제대로 따라가기에도 굉장히 바쁘고 힘든 상황이고 또한 현재 한 20일 정도 교회 체험 학습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부모님들이 가정마다 자유롭게 체험이라든가 농어촌 산촌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녀들의 그런 부족한 교육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희연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저러한 정책을 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